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세 명 앞에서 변형되셔서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면서 옷이 하얘져버려요. 다른 옷 입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옷까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얘지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납니다. 부활체들이죠. 이 양반들도 다 영생하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영생은 예수님이 처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니, 엘리야니 다 영생했어요. 엘리야는 살아서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동양에 승천했다는 우하등선했다는 신선들이 있거든요. 황제 앞에서 그대로 올라간 신선이 있어요. 신라 양반이에요. 김각이라고 신라 도인이 중국 가서 당나라 황제 앞에서 하늘나라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그대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전에 이미 도인들은요. 영생 얻었다니까요. 심판의 날 와야 예수님 이후로 영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얻었어요. 다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영생 얻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라 레벨이 다른 거예요. 본인 영생 정도는요. 그 전 도인들도 얻었다니까요. 지금 저기 불교 림포체들도요. 죽을 때 이 부활체가 티벳 불교에서는 무지개 몸이라고 합니다. 무지개처럼 빛난다고 무지개 몸 아니면 이제 환신이라고도 환영의 몸. 가짜라는 게 아니라 참나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육신이 아닌 환영의 몸. 색신. 색깔이 있다고 색신이라고도 하고요. 그거 이룬 림포체가 있고 못 이룬 림포체가 있고 합니다. 각 종교마다 여기에 상응한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죽은 뒤에 예수님이 와야만 부활체 쏴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시고 나면 예수님이 와서 쏴준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쏴줘야만 부활체가 생기나 보다.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들 중에도 부활체를 제대로 이해 못 한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방편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을 아는데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 부활체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일관되게 아무도 안 해요. 예수님은 내 노골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제자들한테. 이 정도 노골적으로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면요. 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 이게 죽은 뒤에 예수님이 쏴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얻는 법이 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낳는 성령의 몸이 있다고 하더니 이건가 보다. 그럼 성령을 평소에 깨달아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몸까지 살아서 얻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살아서 영생을 바로 얻을 거다. 즉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뭐가 왜 영생이라고 하냐.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즉 육신이라는 거친 몸은 죽는데 벗어야 되는데 또 다른 몸이 하나 있어요. 그 몸이 있어서 그 몸은 내 거니까 그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살아서 이미 부활체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죽음을 맛봤다가 다시 살려주신다고 표현해야 돼요. 일단 죽긴 죽는데 하느님이 다시 살려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살아서 부활체를 다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 전에 죽은 사람들만 내가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살아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부활체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요. 십자가에서 우릴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날 오셔서 믿는 자들은 다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유유자적 그냥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부활의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서. 성령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답을 얻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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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